시작하세요. 배웠어요 아니 공부했다고 하고 谢谢你昨天做什么 昨天见朋友 昨天吃什么 昨天吃韩国菜 昨天买什么 昨天买什么 昨天买了包 昨天在那里学习 昨天在图书館学习 昨天做什么 学习什么 昨天学习英语 你为什么学习汉里吗 因为韩国电视机 소위 시환 시환 시환하니 다시 없어요 인웨이 인웨이 한국댄시지 시환 아 시환 인웨이 시환 한국댄시지 소위 시시하니 잘했어요. 잠시만요. 올라갈게요. 보이지? 네. 시작하세요. 저녁 칸 아니에요. 맞아. 저녁 한국 거 해도 돼요. 한국 거 인웨이 한국 한국 인웨이 한국 인웨이 한국 인웨이 한국 인웨이 거짓 거짓가오 친체 친체 인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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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방 오 잘하네 기다리세요 올립니다 몇 개 안 남았네요. 몇 개 안 남았네요. 그죠? 하세요. 인웨이 어디에 가세요?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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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cosmos 국가 한국 내가 잘하네 잘하네 谢谢 昨天买什么? 昨天买中国树